여기는 그랜빌역입니다. 여기서 시드니 남쪽으로 가는 노선이 갈라지게 돼요. 여기서 나오면 이렇게 카페가 있고 여기서 나오면 이렇게 테이프 사인이 있습니다. 테이프는 기술학교예요. 호주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기술학교 가는 토지판이 있습니다. 저거는 숯불 치킨집이네요. 차코 치킨 옆에는 독독방 여기는 중동 케밥집이에요. 여기서 저희 아버지가 많이 사 잡수셨어요. 케밥은 저 뒤에 있는 데서 고기를 잘라줍니다. 밑에 있는 건 피자고요. 저거는 로얄 호텔이라고 보통 동네마다 조그만 호텔이 있어요. 밑에서는 음료수, 맥주, 커피 이런 거 팔고 2층에는 간단한 어코모델이션, 숙소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여기는 피검사하는 데예요. 여기 GP 클리닉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저기가 더글라스가 호주에서 피검사하는 큰 데 중의 하나예요. 여기는 호주 4대 은행 중에 하나인 웨스트펙 뱅크의 ATM 기계 그다음에 저기는 제일 큰 은행, 커먼넬스 은행 여기는 레바논 식당인데 아침 일찍이라서 아직 문을 안 열었어요. 여기는 빵집이에요. 여기도 중동 치킨 샵이에요. 이렇게 차콜로 숯불에다 구워서 파는 점심때나 저녁때되면 사람이 엄청 많아요. 숯불로 구우니까 연기도 막 나면서요. 음식도 굉장히 맛있게 생겼어요. 소스랑 다 샐러드랑 간판에 닭 모양 보이죠? 여기 닭 전문집이라서 이렇게 닭을 해놨어요. 여기 캄포스라는 또 카페도 있어요. 여기서도 맛있는 커피를 사는지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섰답니다. 지금은 토요일 아침이라서 아직 많진 않아요. 여기는 디저트도 팔고 커피도 팔고 식사도 팔고 하는 큰 레스토랑 겸 카페입니다. 중동 디저트예요. 참 맛있게 생겼죠? 중동 디저트는 참 유명하답니다. 꿀 같은 거 너트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넣어갖고 피스타치오인가 그런 너트도 많이 넣어서 맛있고 또 예쁜 그런 디저트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커피 마시고 아버지랑 또 우리 사촌도 와서 우리 아버지랑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사촌이 영국에서 와갖고 한국에서 와갖고 여기 여기 레바니즈 스위트라고 써있죠? 레바논 디저트 아이스크림도 한번 찍어봐요. 여기는 이발소예요. 중동 사람이 경영하는 여기 이렇게 한국 식품점도 있답니다.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지만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사요. 여기 그렌빌 역에서 한 40년 전인가 오래전에 아주 커다란 열차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날이 되면 레스컴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제가 이민 오기 훨씬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